앉으세요. 여기가. 이게 사실은 연구실이에요. 방금 다 돼 있는.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호동나무 한 구루 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근데 아까부터 제가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 기타는 뭐예요? 얼마나 많이 치셨으면 저기 살짝 다 손이 저게 다 피크 자국이에요? 피크가 다 깠어. 이 기타를. 얼마나 격렬히 연주하셨는지 느껴진다. 이 기타가 근데 사실 이렇게 연습용으로 서 있는 기타는 아니고 엄청 귀찮은 기타야. 천만 원씩 원한 기타야. 지금요? 이게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기타였네. 네. 너무 들어보고 싶다. 진짜. 들어보는 거야 뭐 간단하게. 저 제가 예전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합창 대회를 나갔는데 서정 주신의 그 푸르른 날. 아 푸르른 날. 네. 그거를 저희가. 합창 대회에서? 네. 어휴 웃겼네요. 그걸 불렀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오늘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번만 이 기타로. 네. 푸르른 날? 네. 들을 수 있을까. 너무 아침이긴 한데. 푸르른 날을 부르려면 기타를 내가 매야 되는데. 잠깐만요. 기타를 하면 매야 되니까. 그 나이에 너무 어렸을 때인데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울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도 그 노래를 생각하고 들으면 원곡의 어떤 울림 같은 게 저는 아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노래 같으신데.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도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꽉 찼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아는 노래 모르는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의 모르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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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어? 어? 어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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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분이. 어이하세요. 어이하세요. 우리 양희윤 선배님이 잘 안 나타나시거든요. 아니 창식이 형이 계시는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란 거 같지. 어이하. 계속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늙은 고아 둘이서. 아하. 아하. 긴 밤 지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자 두 분이 굉장히 우애가 깊은 걸로 유명한데 두 분의 인연은 언제 시작이 되셨나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뵀으니까 1968년에 68년. 그때 학생들 특별활동으로 영어회화 클럽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선배 초청 뭐 코너가 있었는데 네. 트윈 폴리오로 그때 활동하실 때여서 네. 두 분이 같이 오셨었죠.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셨고 제가 답가 그러니까 제 학생 답가처럼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노래하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기타 반주를 해주셨죠. 해주셨구나. 그게 이제 처음 된 거고 노래를 아주 암팡식이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없었던 목소리가 그렇죠. 엄청 낭낭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양희연 선배님이 우리 송창희 선배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 집이 이제 좀 한 곱이 아주 매몰차게 바람이 불어 갔을 때 네. 제가 그 몇 곡 안 되는 곡을 들고 오디션을 본답시고 명동 입구에 금수광산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송창희 선배셨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싶어요. 금수광산은 뭐하는 곳인가요? 너무 절실해서 뭐하는 곳인가요? 이종환 선생님이 맡아서 운영하시던 통기타 살롱이죠. 통기타 살롱이요? 맥주와 통기타.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저 노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창시경이 왜?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기다려. 그러더니 이종환 선배님한테 형 얘 노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지 시간을 한 10분 잘라서 주신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 레파토리가 있었겠어요? 따오기 부르고 뭐. 따오기.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부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와서 일하라. 아. 그래서 저를 데뷔시켜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러면 당시에 송창식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넌 너희 집이 망해서 가수가 됐다고 생각하니? 응. 너희 집이 망하지 않았어도 난 너는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가수가 됐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 난무하니까. 네. 그런데 노님 졸업식하고 결혼식 때도 형님이 와주셨다고. 아우. 그때는 창식이 형을 볼 수가 없었을 때예요. 너무 바쁘셨어. 바쁘셔가지고. 형 그때도 제주도 울릉도까지 가셨었죠. 공연으로. 안 가본 데가 없잖아. 제주도 울릉도. 뭐 정말 축이고 하고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 네. 그런데 졸업식이었죠. 아아. 졸업식이었지. 아 일부러 오시게 하려고? 네. 와. 그렇게 해서 모셨죠. 아니 근데 진짜 결혼식에도 와서 축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그럼요. 졸업식을 이제 결혼한다고 그렇게 제가. 고개하려고. 그랬지만 형이 제 결혼식 땐 와서 축가를 우리는을 불러주셨지.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오 어떡해. 그걸 불러주셨지.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부르기가 좀 쉬우니까.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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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영원히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 지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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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으로 함께 지냈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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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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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